남들은 중국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배달만 하는 줄 알 거야. 오전엔 양파 까고, 오후엔 전단지 돌리고, 쉴 틈이 없다는 걸 모르겠지? 하아... 그렇다고 사람보다 비싸요? 나 그렇게 싼 놈 아닌데. 무슨 월세를 떠올려요? 누군 쎄 빠지게 이래서 월세를 다 갖다 바치고, 누군 집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돈 뜯어가고. 걱정하지 마. 나한테 맡겨줘. 아니, 착한 일을 하면 뻔뻔해라도 해. 부끄럼 타면 착한 일도 못해. 너 같은 앤 처음이다야. 너처럼 오지랖 쩔고 정의감 쩌는 애는.